공중개사법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8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가감하게 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부분은 거의 빼버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페이지 제1강인데 바로 용어정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적 같은 것은 지금 최근에 10년 넘도록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용어정이가 중요한데 용어정이 용어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공중개사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양가로 1번에 중개가 있네요. 중개 중개가 있는데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거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 거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자동차를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보수,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10%, 20%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박의 권리 이 거박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좀 어렵죠. 거박의 권리가 거박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남보물권도 거박의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권이 승립하도록 알선하는 계약도 중개에 해당되고요.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권이라고 해도 중개사한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권자만 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법정저당권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승립에는 승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요. 승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사한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승립하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민법규정에 의해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승립함으로 승립에는 개인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해당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중개의 3요소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중개 대상불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알선을 해야 됩니다. 알선 이 3개가 중개의 3요소고요. 그리고 공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수는 중개의 승립 요소가 아닙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무등록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 5번 개혁공개사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계약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중개 행위의 범죄에 포함한다. 중개 행위하고 중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중개는 우리 법에 용어정위가 있는데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왜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냐 하면 중개 행위와 관련된 경우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중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개혁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를 중개실무를 계약 승립치까지만 중개실무라고 했는데 지금 5번에 있는 것처럼 이행 업무도 중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혁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대학력을 갖춘 다음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혁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다. 우리 시험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두 번째는 중개업인데요. 중개업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죠.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 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중개업입니다. 특정인하고 친인척하고만 친구하고만 중개를 해줬다 하더라도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는 무자격자도 일반인들도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특정인한테 예를 들면 친인척한테 친척한테만 소개시켜주고 돈 받으려면 굳이 자의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중개업은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우연한 교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곱 번 하면 반복이 아니고 여덟 번이면 반복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횟수 규모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페이지 맨 밑에 핵심 정리인데요. 중개업의 3요소는 의뢰의 보수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수를 받지 않고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에 해당 안 되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자격자도 약속 요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업의 요소는 등록은 포함되지 않고 의뢰, 보수, 업 3개가 중개업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처벌하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제2강 용어정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지금 비스피단 내용을 중개, 중개업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6개 용어의 정의에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97% 이상 되죠. 용어정이 반드시 나올 확률이 자, 공인중개사 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 이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하면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하고 개업 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 공개사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번째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부칙 개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안 되고요.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 보조만 할 수 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하죠. 고용인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은 자의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의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3페이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용어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법인이 있고요. 법인은 일반 법인이 있고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특수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인개업공개사가 있고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제 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줄여서 부칙개공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면 X입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1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요건 인데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부칙개공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7번 외국에서 자격 지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을 지득하면 공인중개사 입니다. 자 밑에 소속공개사 보조원 5번 6번 에 대한 핵심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한다. 중개업무를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고 보조원은 못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정리 2번 맨 밑에 3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할 의무 없습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할 의무 는 없지만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것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수행시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보조원은 날인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용호정리 핵심정리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대행하는게 아니라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조원은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이건 공통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이다 이 5개는 공통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예금이 비결 5개입니다. 우리 공유개사법에 예금이 비결 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법제 33조 1항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비밀준수 의무는 반어사 불벌제죠. 반어사 불벌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어사 불벌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거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죠. 개업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통사항이라는 말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용의정의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중개대상물도 역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